오늘 새 가게들은 문을 다 닫았네. 아이고 어머니들! 어머니 안녕하세요! 물론 이쪽에 횟집이 엄청 많아요. 많이 안 나오셨네요. 바닥에 보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배에서 그날 잡은 거 바로 이렇게요. 양동이에서 한 소꼬리씩 그래요. 마리가 아니라 저기 진짜 잘.. 자연사이에요. 자연사. 우리 옛날에 한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아줌마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 근데 나도 우리도 할아버지 세대가 됐고 여기도 할머니 세대가 됐고. 같이 늙는다. 그죠? 옛날에는 여기다가 물을 탄 의자를 이렇게 놔놓고. 바로 저 이모님들이 다 했다지만 현장에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우와 광어 진짜 크네요. 우와. 이건 뭔지 알아? 이건 깔다구다 깔다구. 꼴락꼴락이. 이거 맛있는 애 아니에요? 이거 소라. 꿀소라도 있는데? 꿀소라. 진짜 맛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남의 사람이래. 오 남의 출신이시구나. 이런 분이었잖아. 바다에서 살았어. 이런 공주 같은 소자. 남의 상의 69번. 아 해집다리예요. 붕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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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립을 해보고 이리 왔는데. 붕장어가니가... 베가 좋지? 좋습니다. 우와. 문어도 하나 해야겠다. 문어 삽시다. 우리 도 Sakura. 무너도 한 번 사고. 물 먹고 바로 삶아. 바로 삶아요. 나는 문어가 너무 맛있어. 이거 하나. 이거 이모 하나 팔아주고 이 이모 하나 팔아주고. 그래 골고루 해야 돼. 그럼 어머니. 우와. 이거 먹고 싶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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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 안 돼요? 문어만 해도 보니까 한 일주일은 먹겠다. 아니 나 나... 이거 문어하고 이거 빙장은 많이... 아니 이거 중간적으로 좀 먹고 싶은 게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많이 살고 뭐 할 건데 생물은. 오늘 꼭 먹고 싶다고 내일 먹고 싶은 게 오늘 먹고 싶다고. 아이고 욕심. 심심이 아니고 욕심이야. 뭐 묻지 마. 내 말이야. 아하 우리 이런 것도 억수로 좋아한다 이거. 언니가 들어줄게. 근데요 약간 짠돌이 이 습관이 좀 있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김준호 선생님 후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 절대 안 나와요. 원래 왜 그거 있잖아요 쌀뜨물에 피부 좋아질하고 세수하고 그 세수함을 남겼다. 그 또 그래요. 녹차 이렇게 우려내잖아요. 그 나머지 팩 한다니까. 얼굴뺨. 그 그물 가지고 미스트 만들어서. 화장실 물은 언제 내렸어요? 화장실 물은요 정말 싫어요. 쟤 정말 싫어요. 아 진짜 싫으신 거 같아. 자기가 누고 와서 빨리 누래. 난 누고 싶지도 않은데. 물을 같이 물을 내려놓으면 아끼는다고. 난 너무 싫어요. 아 그렇소 언니. 아니 근데 그거 또 가서 하세요? 아니 안아 싸우죠. 오 대단하다. 여보 하트 해. 하트 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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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그래도 애교가 있으시네요. 고마워요. 아이고 경상도 남자 결혼 안 해야 돼. 묵뚝뚝 해가지고. 충청도에서 경상도 시집 온 사람. 묵뚝뚝 해가지고. 묵뚝뚝 해가지고. 진짜 묵뚝뚝 해가지고. 사랑한다는 소리 어머니 한 번 들으려면. 10년 걸린다 10년. 진짜. 이분은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이거 선물이야. 하면 이래 주는 게 아니고. 해봐야. 그것도 맨정신을 못 줘가지고. 술이 약간 돼가지고. 집에 가면.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호주모 이거 손압여 봐라. 그 안에 이제 선물이 들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보통 다 그렇다. 남자들이 그렇게. 그냥 하면 이렇게 앞에다가. 그 바 자는데. 머리마트 살짝 갖다 놓고. 창피하니까. 창피해서 잘 안 하시는 거지. 마음속에는 이 사랑이 있으신 거잖아요. 방 잡어도. 회로 먹네요. 현장에서. 현장에서 쓴 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택배 칼이 아주. 깨소금이 이런다 깨소금이. 정말 멍게를 먹어도 맛있고. 햇살을 먹어도 맛있고.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오늘. 재밌게 많이 파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침대요. 이제 댁으로 가시나 보네요. 진짜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다. 바닥은 너무 좋다. 진짜 좋다. 이건 뭐야. 제트스켓 타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자기증이 있어요. 우와. 같이 MC도 보시고. 좋다. 아니 왜 시작이니까. 시작이다. 뭐가 시작이다. 어머. 뭐예요? 뭐야. 마늘 까는 거요. 마늘을 골프 장갑을 끼고. 저거 골프 장갑이죠. 나 처음 보는데. 손심심 하다가 버린 거 있잖아요. 그걸 끼고 하면은. 이 마늘을 그냥 생마늘을 까면은. 이 손에 껍질 다 일어나고.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저걸 하면은 희한하게 저게. 달아붓기도 잘 달아붓고. 이렇게 잡기도 엄청 좋아해요. 알 잡기도. 저는 거기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앞치마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저기 애기 또 이 마늘 애기 이렇게 묻으면은. 예 안 빠져요. 아니 그리고 저렇게 딱 얼굴이 안 나오니까. 몸매가 좀 저랑 비슷하셔가지고. 한 아이 셋 정도 출산한 어떤. 어머니의 몸이시네 딱. 아니 그러니까 마늘 까고. 저 저 뭐예요. 멸치 똥 뺀다고 여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니 저희도 그렇다고 여성스럽다는 게 아니고. 핑크 안 빼맣고. 핑크 안 빼맣고. 아니 이게 막 삐지잖아. 여성스러운 거야. 지금 호름이 왔어. 아 나 꼈다 나 꼈어. 아 나 꼈다 나 꼈어. 아니 잘 삐져요 잘 삐져요. 이때 마늘 냄새 하냐 이게. 아 이 사람이. 아니 조선 사람이 마늘 냄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얼마 전에도 마늘 깠잖아요. 그 철이 약간 지나니까. 가격이 되게 좀 다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사야 되겠다 싶어 같아. 여보세요. 지금 멘망탱이야 지금. 반 이상은 버리게 된다고. 가격이 싸잖아요. 어머 어머 어머. 제발 좀 그러시게 살지 마. 이거 먹을 것도. 이 남자가 청소 맞고 마늘 까고 앉아 있고. 싫어. 저렇게 독해. 어머 어머 어머. 저리 먹었으니까 내 입 근처 도지 마. 냄새는 드나. 냄새 드나. 어머 어머. 저거 보기도 기가 차갖고 있잖아. 소울 소리죠. 어? 성아 성아 사촌 성아.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노래로 다운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집에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마늘 까면서 노래하고. 뭐 배추 다듬으면서 노래하고 하더니. 또 우리 할머니 보는 것 같네.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젊은이가 뭐 하러 왔느냐 물어봐요. 그래 이제. 그냥 노래 배우러 다닌다. 이걸 같이 옆에 다듬어 줘. 절대 노래하라면 절대 노래 안 하는. 그냥 한참 다듬어 주고 하면은. 하면은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야. 아 이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그 마을의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일도 해 주고 하면서. 강원도부터 해남까지 안 간 데가 없어요. 성도 들어가고. 전국을 너무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리를. 생활의 소리를 잘하는데요. 딱 눌리면 어디 지방 딱 딱 눌리면 다 나와요. 부인들이 막 남빛 싫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싶잖아요. 예. 여자들이 불러야 되는데 이 집에서 나온다니까. 한 번 눌러줘 보세요. 우리 영감 맹짖은데 돈 일은 없고. 멸치 꽁치 삼치명 대잡으로 갔는데. 바람아 강풍아 석 달 열흘만 부르라. 오오오오오오. 눌리면 이렇게 나오고. 자식이 서울 출세한다고 갔는데 연락이 잘 없어. 섭섭해! 눌러주세요. 섭섭하대! 아이고 동네 여와 세상 사람들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들, 아들 하는데 아들 놀라 생각하지 마라. 딸로 낳아야 비행기를 탄다. 이게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요? 라디오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하면 할머니들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예전에 이걸로 유명하세요. 소리로 악기 소리 내시는 걸 한번 보셨네요. 입구자에 얼풀음을 써서 구음이다 그러는데 제 은사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여기 반해서 제가 구하게 뛰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해검이란 악기 소리가 이제 목소리로 이렇게 그 뒤에 한 사람이 달아붓고 한 사람이 달아붓고 해서. 제가 업어달라고 해서. 어머머 어머머. 등이 가 있잖아요. 지압에 방구는 허리에 방구. 시험에 방구는 앙살 방구. 애 업고 있는 것 같네 진짜. 똥 낀 나. 무슨 서방방구가 담방구야. 서방방구 살인방구다 살인방구. 살인방구. 김준호 선생님 신혼처 할 때 방구 냄새 맡고 내가 기절한 거 기억 안 나나. 요 마늘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제발 좀. 절대적으로 다 살인방구지 그게 무슨 담방구야. 아니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고 일이 다 잘 풀리고 왜 다 돼간다 싶으면 또 부른 노래가 따로 있어요. 진주 흔한군 오실 김께 진주 흔한강에 빨래 가라. 하늘 우로 쳐다본 게 구름 같은 말을 타고. 지훈 씨 그리시는 거예요? 좀 밉다가도 입에서 이렇게 자기 전공적인 일을 한다 이럴 때는 너무 멋있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네 조금 이렇게 초안을 좀 잡아. 그림 실력 궁금한데요. 남편을 보고 그렸는데 남편이 안 나오고.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 거야 이게. 아우 잘 그리시네요. 너무 신기하잖아. 잘 그리신다 그림. 이야기를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근데 김준우 선생님하고 또 리졸브가 돼가지고.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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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손재주가. 그림도 제가. 아 미술. 이거 이제 다랭이 마을 가천 우리 고향에. 이것도 제가 탈놀이 할 때. 중압예술인 수준이시네요. 따로 좀 미술을 배우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천예동 선생님이라고. 그 명인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그. 우리 춤도 연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동화 작가. 또 하시고 탈도 만드시는데. 토오까지 선생님한테 제가 물려받았어요. 좋다. 저래가지고 책을 두 권 냈어요. 이 손심심이 사빠 그리고 제가 글 쓰고 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는데. 야 돈 든다 니가 그냥 그릴래 이러더라고요. 두 분이 천생연분이시네요. 그래서 그려주니까 책이 한 권 나오더라고요. 장구 쳐주는 거 돈 드는데. 카트 다니신다면 그런 거랑 똑같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맺어졌어요. 좀 짙게 좀 이코노믹 부부다 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안 때문에 맺어졌다니까. 이코노부. 아우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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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시간이? 와. 저러니까 무릎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사연. 사연. 이 파석이 사는 값으로 마누라 사겠네. 알았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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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주 가정적이고. 그리고 스윗하시고. 물론 사랑한다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이거를. 우리 손쌤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인데. 본인이 다 이렇게 본인이 정리를 해 주시고. 진짜 좋은 건 아닌가. 두 분이 언뜻 보면 형제 같아요. 햇녀야. 너무 닮았어. 아 진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셨는데.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허리 건강을 위해서도. 절대 장시간 하면 안 됩니다. 양반다리 하는 자체가. 골반에 엉덩이 쪽 근육들을 긴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좌골신경 위에 있는 게.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뭉치게 되면은. 그게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디스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뒤라든지. 발바닥까지도. 절인.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이 더 빨리 되고. 또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얼마나 맛있겠어. 잘 되거라. 잘 되거라. 잘 되거라. 잘 되거라. 이건 뭐예요? 아까 풍마늘 주무리는 거예요. 해산? 아니 내장이 저렇게 많았어요? 해산? 해산이 너무 크니까 내장이. 지금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사랑이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얼마만큼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져요. 무뚝뚝하다. 무뚝뚝해. 매우 씁쓸해. 매우 씁쓸해. 마늘 회덕박이래. 우와. 아니 거의 수준이 굉장히 유명한 한정식집 같은 데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네. 부산 가서 바닷가 보이는 횟집 좋은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정말 예쁘다. 바로 아침에 이제 공수해온 해산물. 그거 얼마나 좋아요. 진짜 예술이다. 오늘 칭찬해. 우리 식당하자. 잘 데쳤다. 아니 이렇게 서로 칭찬해 주고 이렇게 살면 되지. 사람들은 뭐 자꾸 왜? 지금도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애기를 안 낳느냐. 애기를 안 낳느냐 하는데. 애기 낳고 싶어? 응. 내 닮은 건 올까 싶어서 안 놔. 네. 김선이 닮으면 어떤데? 수영아 먹고 뭐 그러겠지 뭐. 본인을 안 해. 예술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나를 위해서 애기를 안 낳고 싶어서 처음부터. 응. 내 자식보다는 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 많은 사람. 그 사람들 다 내 자식으로 키우고 싶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많은 거지 나한테. 그렇지. 더 많은 거지. 더 많은 거지. 너 그렇게 바쁘면 제가 키워드릴게요. 나하세요. 자신 나는 부적도 써가지고 붙여주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떻게 하면 또 똑똑한 자식 낳는데 교육도 시켜주고요. 여러 가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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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서로 합의가 되면 사실 이렇게 뭐라 딩크족이라고 그러나요? 그치. 서로 간에 이제 가치관을 맞춰서 하면 여러 가지 할 게 훨씬 더 많잖아요. 맞아요. 정말 친구처럼 살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이 싸우는 이 자체가 싸움이 아니라 그냥 놀이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김준호 선생님이 술을 먹고 인형하고 이렇게 코끼리 코하고 부딪치고 얼굴이 찢어지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닦아주고. 닦아주고. 닦아주고 치료해주면 되죠 뭐. 그걸 가지고. 이혼하겠어요? 결국은 말씀하시다가 다 남편 디스. 나는 당신 딸 같아요. 그짓말 하지 마라. 딸 같다 하니까. 나는 당신이 아들 같아. 그래서 하면 되지 뭐. 말 센크로인데 아들. 아들은 아니고 그냥 친구. 친구가 정말 친구. 우리 30년 됐다 하는데 나는 10년 같아. 이 사람이. 나는 흥분되고. 나는 열흘 같대 열흘. 어머. 두 분이 사랑 경쟁이. 내가 요즘 많이 안 늙었어? 하나도 안 늙었어. 호박같이 이렇게 늙어가지 않아? 아니. 근데 왜 얼굴을 딴 데. 저거는. 저거는 책에서 배운 적이에요. 살아야 된다. 난 살아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도 안 늙었어. 진짜? 욕을 때는 말을 잘해야 된다고. 내 친구들이 항상. 배운 거잖아 배운 거. 이런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이번에 길을 갈 때 김 선생님. 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당신이. 길을 많이 하죠. 길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 선생님 먼저 가고. 내가 혼자 돌아다닌다. 내가 길치잖아. 이거 어떡하지? 내비게이션 양이 있잖아. 와. 나는 통장 관리도 못하고. 혼자 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막 가슴 싹 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루 정도 오래 살아가지고.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왜냐하면 그게 부부라는 거야. 그게 친구라는 거야. 친구는 뭐냐. 같이 가는 거야. 업계동무 하면서. 같은 날 같은 시는 죽을 수 없어. 업계동무. 친구네 친구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 모르겠다. 함께 죽읍시다. 뭘 함께 죽어. 그럼 하루만 더 사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당신 건강 좀 챙기고. 술 좀 줄이고. 나는 갈수록 더 느끼는 게. 젊었을 때부터. 몸을 좀 많이 심하게 놀렸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골병이라는 게. 몸에 닿아요. 그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비만 왔다 하면. 오기 전날. 왜 한 이틀 전부터.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몸에서. 팟을 안 바르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